음..뭐라 해야되지? 음..뭐라 해야되지? 구독? 미쳤다.. 좋아요? 걱정 부탁드리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상한게 있어서 좀 찍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근데 이거 지금 남들이 다 비웃어서 이 레몬이 참 웃긴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막 뇌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레몬을 눈을 감고 상상만해도 이 침이 고인다 약간 신맛 때문에 침이 고인다 자 잠깐 해볼게요 잠시만요 눈을 감고 레몬을 생각했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인다 오케이 이건 이론상으로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에요 레몬은 쉬다 눈을 감고 레몬 생각한다 쉬다 뇌가 레몬을 생각했을 때 신맛이 난다 오케이 거기까진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레몬을 먹었을 때 제가 신맛을 못 느껴요 이게 만약에 신맛이 안나는 레몬이다 오늘 두클로서 두개 준비했구요 어 혹시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신맛이 안나는 레몬이 있을까 근데 따로 없더라구요 혹시나 신맛이 안나는 레몬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일단은 이거 뭐야 이거 일단은 제가 레몬을 하나 먹어볼게요 지금도 이거 먹기 전에 침이 굉장히 고이는데 제가 레몬의 신맛을 못 느끼고 다른건 신 냄새나 신맛을 많이 느끼는데 레몬은 신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레몬의 고유맛에 저는 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먹어보겠습니다 까는게 일이다 오케이 딱 쉬거든요 침이 싹 고이는데 와 역시 하나 더 까놓을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신맛을 못 느껴요 신맛은 느끼는데 레몬을 먹을 때 신맛을 못 느낀다 자 이랬네 하죠 이게 레몬이 준비됐구요 겸깅 됐구요 일단은 하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뭐라 해야되지 귤 같아요 귤 근데 씨 때문에 파이다 뭐야 씨 그럼 이 한번 한번 이 진짜 맛있다 이넝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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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땜은 함부로 못 넣어요 레몬이 다이어트에 좋대요 아니 레몬 빨리 먹기 대회 없나? 레몬 빨리 먹기 대회? 아니 진짜 난 아프리카TV 하면 레몬 이거 먹방 레몬푸파 혹시 레몬푸파 할 셈 있나요? 혹시나 아프리카 BJ분이나 유튜브 BDA분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분 중에서 레몬 먹방 쓰실 분 연락주세요 배송 아닙니다 배송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